네 안녕하세요 은다이기 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다육이 이름이 화이트 그리니 입니다 오늘 제가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굉장히 지저분 하죠 이렇게 새카맣게 떡잎 하엽이죠 하엽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어요 이 붙어 있는 이 하엽을 하나씩 다 핀셋으로 제거를 해 줄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숨겨져 있는 그 목대가 이제 나올 거고요 그 얼굴이 지금 얘들은 여름 동안은 성장을 안하고 이렇게 자 여름잠을 잔다고 그러죠 그러고 있으면서 이렇게 많은 떡잎이 생겼고 그리고 얼굴이 보시면 이렇게 작아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엽을 하나씩 이렇게 다 떼 내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겨울동안 이 아이들이 이제 성장도 잘 하구요 분지도 할 거에요 그래서 오늘 할 일은 하나씩 이걸 언제 다 떼죠 네 이렇게 해서 하엽을 한번 다 떼 내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봐주세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If we can just find a way Then we can live a better d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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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렇게 해서 하나를 이제 완전히 다 하엽을 다 제거했는데요 굉장히 힘들게 다 했습니다 아주 깨끗해졌죠 그 화분에 그냥 심어놓은 채로다가 하다보면은 이게 이제 뿌리가 많이 흔들리고 하니까 차라리 이렇게 뽑아서 하엽제거를 한 다음에 다시 심어주는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 완성을 했었구요 네 이것도 지금 이렇게 완성 다 한거죠 이렇게 분갈이까지 마쳤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다익이었습니다